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의 미치다의 안동우 팀장입니다 오늘 애플에서 보이지 않던 매도 추천 가격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 단기 매도 가격과 장기 매도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중장기 매도 가격이 단기 매도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가 장기보다 가격이 낮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의 급락과 급등 과정에서 발생한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애플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애플 주식을 매도할 마음이 있다면 장기 매도 추천 가격을 터치한다면 반등을 이용해 매도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 단기는 지금 애플 주식을 매수한다면 손절가로 작용하게 되는 가격입니다 미주화를 이용함에 있어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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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